레프트 비하인드 이게 그건가? 어? 이게 그건가봐? 내가 이것까지 같이 샀나봐? 우와 그렇다면... 와... 뒤에 신은... 쉬움이죠 바로 갑시다 까지꺼 까지 잠시만요 물좀 떠오구요 잠시만요 뭐? fireflies? 잠시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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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조얼 puts놔오세요 제발 롱롱잠 앗 샤웡 조롱 조올? 조롱? 발따 조올 저기 비 JOL 내게 해야해 너도 뭐해 어 뭐야 벌써 시작했어 우리 몰랐던 장면 나온거 아니죠? 무슨 장면이었어? 아는 장면이었어? 이렇게 라일리? 왜? 내 허리에 빠졌어 뭐지? 내가 죽였어 아, 알겠어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맞나? 내가 넌 못 봤어 그리고 얼마나 오래가 안 나 45분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식님만 지금 심각한 장면 지나갔어요 음 이거는 그 훨씬 적은 이야긴가봐요 내가 그 절친이구나 대방에서 파이어플러에 함께 발견되고 싶지 않아 진정해 위층에는 군인들이 아예 없으니까 여기 우리 괜찮은거지? 우리 괜찮은거라고? 너한테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 전부 이야기 해줄게 이제 거의 아침이야 난 훈련에 나가야 한다고 너도 알잖아 파이어플라이 죽이는 법을 배우는 훈련 바지나 입어 가자 아 왔다갔다 하나보다 옛날 이야기랑 여기 이야기랑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나봐 그냥 여자애들 대화하는거는 따로 더빙 안할게요 더 그게 더 몰입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아 이렇게 해서 지혈하셨어 아 우리 히히히히히히히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것이 뭐예요? 그치? 자, 어디 심금 갈까?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을 주세요 아이템을 주세요 뭐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안되고 이거 길어요? DLC? 갈 데가 없네 안 길어요? 아 저기 계단이 있구나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오케이 그 정도면 뭐 할만 하죠 흐흐흫 황초사님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와 요즘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완전 영화네요 이슬리 요즘 사람들 눈이 높아져서요 그랬더니 요즘 사람이 아니라서 죄송해요 아니 왜 왜 왜 왜 그게 시무룩할 일이야 흐흐흐흐흫 아니 흐흐흫 그만큼 사람들이 게임에 눈이 높아져서 게임을 영화처럼 만든다는 얘긴데 뭐 그니까 그니까 황초사님도 게임처럼 즐기실 수 있는거죠 요즘 사람 맞는거죠 뭐 어 13년도 게임도 뭐 요즘 게임이지 뭐 뭐 싹 털렸어 뭐가 남은게 없어 어? 어 있다 구급성자 흠흠 열쇠가 필요합니다 가위 가생이 가세가세 플리즈 리드 필독 약사가 미쳐서 나를 덮쳤음 내가 제대로 패줌 의식을 잃은 상태 옆집 인형가게 가더둠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353031 옆집 인형가게 인형가게 저도 갤러그 세대에요 근데 뭐 갤러그 하면서 마리오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눈도 같이 높아지는거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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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이 인형가게 가자 인형가게 인형가게가 어디에 있나 인형가게가 어디에 있나 자아 어 자제분이 22살이세요? 으이거 아야 갑툭튀는 없어요 미리 나오기 전에 좀비가 쪼어 멀리서부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럼 이제 황차사님 이제부터 요즘 사람이 되는겁니다 이 게임을 함께 보고 계신 지금 황차사님도 요즘 쓰라암 네 봉화여님 주무세요 인형가게 어디야 여긴가? 하지은님은 왜 아까부터 쩜쩜쩜 하시는거야? 흑 흑 흐엑 우리띠우리띠 너무 많이하시면 거기 머물러계시는거 밖에 안돼 이렇게 함께 영화같은 게임 보시면서 그래 요즘게임 응? 요즘게임 다 이렇게 나오는거지? 뭐 이런 자세 좋습니다 흐핳핳핳핳 magical 도트 게임, 그 도트 게임 만든게 바로 접니다. 귀호은이라고. 어? 홍차사님 아실라나? 귀호은이라고? 자,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왓삽 여긴가? 인형가게? 여기다! 오케이, 찾았다. 예쓰. 어..케에 오 기혼 아시는구나.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얘도 면역 있어도 포 자 많이 마시면 죽지 않나? 그 때? 죽었지 않았어요? 살아나가겠지 갑툭찌 조심! 어... 안살아났어 아 쌩이요 약사 쪽지 약사였나봐 엄마야 아무것도 없는디 아... 하이갓 przep 아.. 우르르르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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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니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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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니 마트 마트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귀요음 말구요 몇개 있죠 네 제일 유명한게 귀요니고 모바일 게임에 다함께 삼국지라고 있었고 이쪽인가? 마트 아 여기다 아 깜짝이야 아이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말거도 모바일 게임 많이 만들었었는데 나머지는 전혀 모르실 겁니다 흫 흫 아 아 뭐야 빈통이야 또 아 미사일 휴대전화 아 네 알았다 조엘 조엘 아 좋네 아직 사귀어 저기로 어떻게 가지? 뛰어내려야 되나? 못 뛰어내리는데? 일단 파밍 한번 해보고 뭐 없는데? 와 이 눈 여기 뭐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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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 뭐야 이거 다 매니큐어야? 뭐가 잔뜩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음 붕대는 찾았고 살롱 쪽지 경류 구역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환자가 변했다 아무도 보지못한 물린 상처가 포자가 있었던 모양이다 환자는 구석을 불어있치고 조종사 션 브랜든 중희를 덮쳤다 헬리콥터가 미친듯이 선회하는 와중에도 클로필드 중희는 감염 환자와 싸워서 우리 목숨을 구했다 우리는 외진 콜로라도 쇼핑몰에 추락했다 유진 앨리스 이병 클로필드 주니 나 이 셋이 유일한 생존자였다 감염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클로필드 주니는 목을 물렸다 즉시 우리에게 물린 상처를 보여주고 운명을 받아들였다 감염체를 변하기 전에 내가 감염 규범을 시행했다 명복을 빈다 이리 고우 이리 고우 뭐 깜짝이야 또 누가 있는데? 아 친구랑 아 저기가 바뀐 거구나 깜짝이야 이리 고우 이리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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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고우 그들은 저에게 숨길 수 있는 곳에 마르맨에 마르맨에 아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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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에 내가 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너의 길이 얼마나 걸렸다 내가 기다렸다 그는 그는 너의 과거 회사가 깜빡이 좀 켜고 와라 구신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기로 뛰어든 건 줄 알았는데 과거였어 크림 스파게티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무리 보면서 자야겠네요 즐거운 게임 하시고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밤 되십시오 참고로 오늘 다시 보기는 비공기로 돌려놔야지 끝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 다스보기는 비공기입니다 오늘 나중에 게임 채널에서 편집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흐흐흐 라라를 잊지 못하는 모습을 영이게 안 들키려고 아니죠 아니죠 특별 서비스입니다 흐흐흐흐흐 내가 먼저 갈 거야 너 너무 느려 나 너무 느려 내가 이길 거야 안 돼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왔어 내려갈 거지 바로 어디로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오케이 이리 쭉 갈 거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너무 빨라 아깐 느리더니 네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들으셨어? 네 이 사건이 죽어 아깐 아깐 그 horse 동네 고소한 오 아니 아... 그 세상에 이 세상에 얼마나 또.. 저 애들 대화 맞아? 요즘 세상에서 자연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와... 세상에서 변하니까 애들 대화 마저도 그냥... 뭐? 이 윈스턴가? 젊었을땐 미남이였대 아니아니 어섭의 게임방송은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프린세스에게 뭐지? 윈스턴이 죽었을땐 그녀가 그녀는... 나쁜 녀석 그녀는 경험했을땐 그녀는 경험했을땐 그녀 그녀가 와도 젊었으면 피했을거라구 엘리, 이것 좀 도와줘 너무 슬프다, 그거 아, 우리는 죽었을땐 괜찮아요 먼저 가자 뭐지? 다른 방법을 찾을땐 그래 좋네 사운드 굿이 어어 괜찮다 괜찮은 말이네 괜찮게 들리네 좋은 말이네 어어 그런 의미구나 게임도 하고 우리 영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까먹겠지 역시 조율이 없으니까 조율이 없으니까 니가 니가 이제 돌새노릇하는구나 상단이가 되었구나 니가 오우 깜짝이야 그거 괜찮다 금방 배우고 금방 있는 영어 와사베 금영 교실 금방 있는 영어 교실 금영 교실 흐흥ㅎ 귀여워 나 미국 흐흥흥 흥흥 흐흥 흫흫흥흥흥 흫흥흥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 하하하하 하하하하 There she is! Now let's see what else this place has And look at all this stuff 금방 있는 영어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라니? 어 금방 있는 영어 그게 다예요 하하하하 자 오늘 배우실 단어는 Sounds good? 예.. 좋은 소린데? 좋은 말이야 자 사운즈 굿 배우셨구요 내일이면 잊어버리시게 될겁니다 뾰로롱 아.. 아.. 뭔가 하지 말지 비디오 게임을 볼 수 있을까요? 너의 가능성은 정말 심각해 너네네네 뾰로롱 하하하하 재밌는데? 나 이거 갖고싶다 나 다시 운전할까요? 뼛속까지 느껴진다 우와 이거 뼛속까지 느껴진다 다른건 다 맞았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단 소리네 언제까지 해야 되요? 제 방송이 잘 된 수 있겠습니까? 크으으으 정령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허허허허허허허어 실버 버튼 받는 것이죠? 희망은 있대요 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 희망이 있어요 자 뭐 알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 봐드리겠습니다 빠바바밤 아 시간 없어 빠이바이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점이 아닙니다 왓썩이 점 봐드리는 왓썩과 조혜리 조혜리 랜다 왓썩과 엘리가 정모요? 아니 언제 할까요 이건 아니지 언제 할 거예요 아니지 예 아니요를 물어봐야지 다음 만화 잘 될까요? 오 우리 리조님도 만화 잘 될까요? 자 두 작가님들의 만화 잘 될까요? 어디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화 잘 될까요? 정룡이 침묵합니다 음 뭐 가능성은 있다는 거겠죠 가능성은 그래도 완전히 부정적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 더 봐드리겠습니다 정모 1년 안에 할까요? 아 뭐 그게 뭐가 궁금해 정모 1년 안에 할까요? 어휴 1년 안에 한다는 데요 저 점결을 내가 틀리게 해주겠어 끝났습니다 더 봐드리고 싶어도 이제 끝났습니다 심쿵 정령 너 딱 봐라 내 만화에 등장시켜서 무건 수행시킬거라 정령한테 삐졌어 큰형님 감사합니다 자 엘리와 함께하는 오늘의 해골 점사 여기까지입니다 괴롭히고 만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우리 그냥 여기 계속 있는거야? 뭐 안에? 친구야? 여기으로 나가야 하는거 아니니 친구야? 저 이걸 어디서 팔지? 으헤헤헤헤헿 뭐 하려고 또 내가 벽돌의 달인이지 헉... 뭐지? 정의가 뭐야? 자, 적중입니다! 안되지 안되지 안 돼, 안 돼. 오, 왜? 리즈인데? 벽돌이 리즈인데? 또 있어? 이거? 하하하하 압류리도 깨야 되나? 아, 뭐야 다 깨야 돼? 근데? 하나만 깨면 돼, 하나만 깨면 돼 내가 먼저다! 나이스! 벽돌 짱 잘 던진냐! 내가 이겼으면 안녕! 뭐지, 태배자가 말은 마르시네 질문을 해 볼까? 네, 난 겁나 아, 알겠어 너가 떠났을 때 왜 나왔냐? 두척 튜토리얼이 왜 DEC에서 나오는 거죠? 진작에 했어야지 이런 거는 뭐야? 이게 다야? 살짝 뭔가 허무한디? 자 근데 그 와중에 한입 알림은 지금 이걸 진 겁니다. 아 정말 게임 접으십쇼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작동하는디? 작동하는디? 쇼핑몰 전체에 불이 들어온다고? 네 아직 과거에요 회상이라기보다 그냥 스토리 흐름을 그렇게 하는 거죠 회상하다 아저씨 죽겠다 회상이라기만 더 깊은데 회상이라기만 더 깊은데 회상이라기만 더 깊은데 아 나... 준비됐어? 어, 다시 돌아왔다. 아니, 저길 어떻게 올라간담 하지말고 아,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하라고 어떻게 올라간담 하면 내가 찾아야 되잖아 뭐 있냐 그럼 또 이제 선 따라가야겠지 뚜루루루루 깜짝이야 놀래라 이 벽돌이 많은 이유는 불안하구만요 어, 총알도 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구만요 발전기 돌리면 또 좀비들이 막 튀어나오겠지 또 음, 양양이 뭐 왜 올라이 탄거야? 쓰읍 우이애 우아 우우우우우 흐흐흐흠 보통하고 쉬움하고 뭐 스토리 차이가 있는거 아니잖아요 아저씨는 잠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흐흐흐흫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쉬움도 황무지처럼 하는 사람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흐흐흫 저도 예전에는 게임할 때 무조건 보통으로만 했었거든요 보통 아니면 어려움 나이 먹으니까 안되더라 보통이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가장 딱 적절하게 맞춰놓은 게임을 즐기기에 이정도는 해야 게임이 재밌다 적절하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보통으로 했었어 아니면 이제 좀 도전정신을 좀 살려서 어려움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 돼 이제 흐흐흫 여기 내가 왔던 길 아니야 다시 나가는게 맞을까? 아니면 안에서 또 뭘 해야 될까? 저 문을 닫혀있는 거잖아 이럴ack igneал 이럴렴쮸 이 мень득 really 연료가 없어 또 엘리스 1병이 아커드였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아 레건 살려줘 난 아직 안 변했어 이러지마 안타깝다 그러면 연료같은거를 또 어디서 구해 여기? 차 없나? 그런거 없나? 그런거 없나? 여기도 없나? 힌트 힌트 폭식자님 예 폭식자님은 안 알려주셔도 돼요 게임에서 알아서 알려줍니다 오케 그리고 알면 뭐할것이야 이게 어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흫 어쨌든 찾아 헤매야되는건 똑같아요 어이 야 휘발유통 찾자마자 갑자기 나타나는건 뭐야 도대체 에 ul 야! 우우우 깜짝이야 미친듯이 달려오는구만 미친듯이 달려오는구만 나는...여기있습니다! 어이 지금 뭐야 주거니 받거니 또와 또와 아... 아 나 총...총... 아 총알이... 없냐? 어허 눈에 뽕? 눈에 뽕하는 소리 들었어요? 너 왜...총을 못쌔? 근데... 아...총알... 총알... 야 이거 왜... 뭐야 장전이 안되어있었어 어... 어 여기있다 오케이 아... 또 비웠어... 어... 설마 또 맨 끝에 있는거... 흐흑... 아... 아... 작풍이...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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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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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가자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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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대박 자 근데 어떡해? 여기 다 물인데 저 파란색만 안 담으면 되는건가? 아니잖아 이거봐 그럴 수가 없잖아 물은 물은 다 통할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돼 그러면? 근데 길이 있겠지? 기다리면 알려주겠지 아하 으흐흐흐흐 점프를 으윽 어허 저것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어허어어어어 아 여깄다 흥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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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는데 차를 통해서 저기로 오케이 흐샤 나이스 참 잘했어요 응? 오케이 아이고 저기로 가는거 아닌가? danger 얘를 어떻게 하는거 아니야? 여기 여긴가? 어? 오케이 잡고 으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을 끌고 나와서 이런 슈발 야를 막아야하는 여기를 막아야되나? 막아 아 이거구나 헤헤 안되지 파이널리 뭐야 이 불안한 음악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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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히 의 이렇게 안죽네 아 누르고 있잖아 아 이래서 한글을 배워야 돼 사람이 흐흥흐흫흐 흐흫흐흫흫 흫흫 흫흫흫 흫흫 흫흫흫흫흫 누르고 흫흫흫흫 흫흫하 아 나 왜 연타한 거야 희흐흐흐흫흫 흐흫흫 흐흫흐흫 흐흫흫흫흐흫 아아아 흐흐흫흐흨 아 왜 못가? 그렇지, 대스. 아아, 어? 응응? 리라인. 창... 침착하게 합시다아. 어땠이 어흐 뭐래? 지난밤에는 너한테 호되게 얻어맞았지? 솔직히 진짜 얼얼하더라. 밥 먹여주려고 한 건데 넌 내가 신경을 훔쳐갔다고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응? 왔는데? 왔는데? 뭐야 이게 다야? 저 헬기 문을 어떻게 가지? 아 여기서 또 기어 올라가는 건가? 여기서? 아 그러네 헉 이거 위험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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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 LAURA 으으 꼭 있어라 제발 있어라 제발 있어라 제발 있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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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많아? 뭐가 많아? 좋아 와, 가자. 조이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생존과의 싸움. 어, 나는... 어, 뭐야. 뭐야, 못 골라? 어... 나 저 장미, 나 재 타고 싶었는데 장미. 아, 못 고르네. 이리야! 이런 장면이 꼭 하나씩 있더라. 하하하. 서양이나... 어? 한국이나... 회전목마가 의미하는 바가 참... 여러모로 큰가봐요. 오우, 나. 자, 여기 앉아. 앉아. 오케이, 기다려. 아... 하하하. 가로쏟임 BE H or altered height! 하하하. 하하 저기... 아니면 안 clown이... 하하하. 하하하 흑. 하앙. 하하. 세모가 동그라미한테 뭐라고 할께요 아이고 재미있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과장님 역시 센스쟁이 재치쟁이 주지마 주지마 과장님의 지침서 준비됐어? 유머 피부관리를 건성건성 했더니 피부가 건성이 됐어요 한 명만 타도 가라앉는 배는 잠수함 반중력 책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공돈지기 쇼로 먹고 사는 사람의 하루는 구경꾼이 없어서 그는 하루를 콩 쳤답니다 소아는 배우기 번거로워요 손이 많이 가거든요 시시하네 부메랑은 재미없어요 던져봐야 도루묵이거든요 시계는 삐치면 분위기의 초침 그래 초침 기억상실에 대한 재미있는 농담을 알아요 그런데 까맣었어요 사람의 몸무게가 늘어날때는 철들때 철을 틀고 있으니까 무거워지죠 덮치는 소심해요 눈치를 보다 눈이 몰림 귀엽죠 많이 먹으면 죽는데도 계속 먹는건 나이 우울하다 우울하다 해적이 싫어하는 음식은? 아니 답은 산적 고기 산적 해적이니까 와 이거 번역 잘했다 한국의 설정에 맞게 로컬라이징 로컬라이징 프로그래머가 타락했어요 해커했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만하자 다행히 도전과제 달성 도전과제 이런로 다행히 설마 이거 다 읽으면 또 뭐 도전과제 달성 이런거 나오나? 이게 어떻게 일어날나? 그냥 인스트로크션을 이렇게 제가 해야 할까? 아니 아니 너는 하하하 오 고기 너는 어떻게 선택할까? 친구니까 친구 친구 와우 아름다워 저는 그녀는 캐릭터가 선택할거야 너는 그녀는 아 아 뭘로 할까? 연인으로 할까? 쿨 쿨로 하자 쿨 그 남자는 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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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스마일 media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한 autoconquinho 택 revis 그니까 poll 뭐지 뭐지 융 ug 어우 인간 reasonable 인간이 참 좋더라구요 그것 Sahil 어느 장바구니 몇 장바구니 이것이 서점이 따로 어떻게 시험에 마지막자리의.. 프린터도 안 돼 프린터도 안 돼 오류 에잉 어허 그러게 어렸을 때부터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얘네는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생존했던 거잖아요 인터넷을 몰라 페이스북이 뭔지도 모르고 아 아 나라면 이렇게 말할래 음 알립니다 10분 후 오전 6시 근무결제를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신분증을 당시 소시해야 합니다 감염증은 예외 없이 인근지역 당국에 보고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황과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더빙하는게 더 낫겠는데 재밌겠는데 뭔가 애들끼리 진지하게만 할 줄 알고 더빙 안할라 했는데 안할 수가 없네 이거 하자 이거 할 줄 아냐 에어하키 잘 모르나보네 두드러워 망가졌나 저거 하하 아직도 왜 여기 두드러워 두드러워 해주세요 벗어낸 것 같습니다. 해냈죠. 오케이. 이거 움직여서. 여기가 판매도, 여기가 킥이, 여기가 조용히 해. 오케이? 먼저, 너의 캐릭터가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분을 도와주시기를 실리시키는 아, 슬프잖아. 내가 이런 사진을 찍어야지? 눈을, 미안해요. 그녀는 그림자 사원의 가장자리에 서있다 신비한 건축물에서 그들의 불매를 위한 대회를 개최했다 당신의 적검은 송언니가 사원에서 걸어나온다 파리에 셋 달린 몸짱 좋은 백인이다 그는 당신의 피를 원한다 그가 전투자세를 취하자 음악이 시작된다 준비됐어? 파이팅! 검은 송언니가 당신에게 달려든다 당신 쪽으로 더블 펀치를 날린다 점프하라! 뒤에 척지에 척지에 들이붙어서 펀치를 날려 당신은 그에게 악랄한 팔꿈치 공격을 꽂아 15%의 체력을 깎아냈다 좋아! 그럼 빙빙 돌더니 그림자 손톱 공격을 날린다 어떡하지? 그가 콤보를 실행하는 순간 당신이 팔꿈치를 날린다 당신은 뒤로 미련을 하지만 기회는 믿지 않는다 마지막 방으로 그런 자세가 무너졌다 포화가 그렇지! 그렇지! 죽어! 아! 못 막았어 다 천사 일겨! 그거야! 좋아! 내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화면이 어두워진다 엔젤 라이프가 든 칼날이 빛나기 시작한다 엔젤 라이프는 그의 몸뚱을 몇 번이나 찌르고 마침내 그의 심정이 튀어나온다 엔젤! 라이프는 다리를 뒤로 젖히더니 그의 머리를 걷어쳐 깨끗이 날려버린다 경기장 전체가 피로 뒤덮인다 바로 우리 트라키리지 엔젤 라이프가 두 주먹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다 당신의 승리다 엔젤 라이프가 내 손을 내놓는다 너... 윈! 슈발라이 승리다 그래서? 괜찮았다 좋아 네네 네네 엔젤 라이프는 그릇 엔젤 라이프가 수리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